좋은 아침 여전 그림 다시 색깔을 살짝 올리고 손상 다 날아갔어 그지? 햇볕에 너무 오래 있어도 색깔이 흐릿해지고 그지? 손상 동창 이제 나가지 말고 요 안에서만 놀아라 응? 좋은 아침이야 그지? 오늘은 여구리 눈에 들어온다 그지? 시간이 십 몇 년 먹었다고 아주 색깔이 좋아졌어 그지? 잘 못거려도 시간이 지나면 왠지? 익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구야 대박 아 전삼이라 그렸어 우리 딸이 눈 속에 꽃이 보여요 별 같아 수염을 빠져먹었네 전삼이 이랬네 귀여워 아 전삼 정말 이뻐 그지? 그지? 어우 세상이 이러나 네? 나가고 싶어 아 근데 차들이 너무 다니고 그지? 저 밑에 집에는 약까지 놓은 것 같아요 고양이들 닭들 위험하게 약을 놓는다고 해서 이제 지금 못 풀어주고 있는데 참 나도 못할 짓이고 너들도 참 어떡하니 아 사람들이 정말 너무해요 아 그지? 어구 동철 아 아 얼마나 답답할까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아 아 안돼 안돼 동철 우리 빵에 가자 아 동철 때문에 참 응? 그지? 그지? 애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고양이한테 손대는 걸 못 참아서 또 한판 해야되겠다 그지? 응? 하기 싫어도 해야돼 그지? 모두모두 지혜롭게 잘 지혜롭게 잘 춘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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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기 보러 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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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